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자가정비 벤돌이 tv 벤돌이 입니다 네 오늘은 7G 트로닉스 정확한 미션의 규격과 교체 시 필요한 부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벤츠 7G 트로닉스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빨간 오일을 넣는 전기형 7G 트로닉스가 있고요 파란색 오일을 넣는 7G 트로닉 플러스가 있습니다 7G 트로닉스 플러스에는 미션 오일 펌프가 추가로 달려있어서 변속이 훨씬 부드럽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션 오일 교체 주기인데요 빨간 오일을 넣는 7G 트로닉스 미션 오일은 한 5만키로 정도 되면 한번 교체해줘야 하고 파란 오일을 넣는 7G 트로닉스 플러스는요 12만 5천키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멜세데스 벤츠 7G 트로닉스 7G 트로닉스 플러스 정비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빨간 오일 파란 오일을 넣는 기준은요 미션 번호에 따라서 다른데요 미션 번호가 2834526 미만인 전기형 7G 트로닉스는 빨간 오일을 넣고 미션 번호가 2834527 이상인 후기형 7G 트로닉스 플러스는 파란 오일을 넣으라고 메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벤츠 미션 번호는 미션 밑에 붙어 있는데요 일반인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요거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www.bindecoders.com에 가셔서 빈 번호 넣고 조회해 보시면 201A 항목에 미션 번호가 나옵니다 네 요걸로 확인하시면 되구요 재차를 조회해 보니까 201A 항목에 722-999-02833305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2834526 미만이니까 빨간 오일 넣는 전기형 7G 트로닉스 미션이네요 네 그리고 오일펜도 플랫 오일펜과 디퍼 오일펜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플랫 오일펜은 바닥에 움푹팬 요 딤프이 원형이고 4개 다 원형이고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오일펜이구요 흰색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써야 하고 작은 어미 12개 있는 플랫 콤비네이션 미션 필터를 써야 한다고 정비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꺼운 오일펜 디퍼 오일펜이죠 네 고거는 홈이 좀 깊고 앞쪽 홈이 대각선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오일펜인데요 그전거보다 두께가 상대적으로 한 5mm 정도 더 두꺼워서 길이가 살짝 긴 녹색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써야 하고 필터는 필터 바디에 홈이 4개인 스마트 미디어 3중 필터를 써야 한다고 정비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일펜 오버플로우 파이프 필터를 잘못 쓰시면 오일 공급 레벨 기준이 안 맞아서 미션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나니까 반드시 주의하라고 되어 있네요 후기형 미션은 반드시 디퍼 오일펜 녹색 파이프 파란색 기름을 넣으셔야 하고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오늘 주인공 미션 오일 규격입니다 네 이것도 매뉴얼을 보니까 전기형 7G 트론엑스에 들어가는 미션 오일 규격은 236.14이고 후부기형 7G 트론엑스 플러스는 236.15라고 나오네요 네 미션 오일 레벨링은 차가 수평인 상태에서 45도에서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레벨링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규격을 벤츠 공식 오일 규격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www.bevo.mercedes.com에 가셔서 기어 오일 누르시고 236.14 먼저 누르시면 벤츠에서 승인해 준 미션 오일들이 나오는데요 첫번째 나오는거 벤츠 공식 오일 Mercedes Genuine ATF MB23614가 나오는데요 네 이 오일을 구글로 찾아보니까 펜토신 훅수 오일이구요 처음에 생산했을때 넣은 팩토리 오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9리터가 필요하지만 교환시에는 8리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승인받은 부품은 리키모리 탑텍 ATF 1600이 있고 모빌원 ATF 134이 있고 펜토신 ATF 134이 있고 라베놀 ATF M9 시리즈 있구요 쉘 LTF 134이 있고 쉘 슬리락스 S6이 있고 토탈 플루이즈 메텍 7S 있고 바베놀 ATF 프로 있구요 한국거는 지크 ATF 914가 있네요 네 검색해 봤는데 한국에서는 안파네요 승인만 받고 안 만드는 것 같네요 네 쌍용 ATF 134는요 236.14 라고 되어 있고 뭐 요거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236.15 승인받은 오일을 알아보면요 요게 후기형 7G 트론X 플러스에 들어가는 오일이죠 맨 위에 메르세데스 진윈 ATF FE MB 236.15 그 다음에 훅수 타이탄 ATF 7134 FE 그 다음에 모빌 ATF 134 FE 모출 ATF 236.15 펜토신 ATF 134 FE 쉘 ATF 134 FE 쉘 스피락스 S6 ATF 134 ME 바베린 ATF 프로 236.15 지크 ATF 915 요런게 있네요 요것도 필요하시면 네이봉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승인받은 제품명이 글자나 숫자가 완전히 일치해야 고 규격에 맞는 오일입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른 제품입니다 잘못된 미션 오일 쓰시면 미션 금세 고장납니다 인터넷에 광고 보니까 벤츠 전문 공업사라고 하면서 빨간 기름 넣어야 되는데 파란 기름 넣고 필터도 맞지 않는 거 막 끼우고요 잘못된 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마케팅 영상으로 올리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실까봐 매뉴얼 원본 다음받는 주소를 설명에다 붙여놨습니다 해외 벤츠 카페 MB 월드 링크입니다 미션을 교체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mile 끝 끝 끝 끝 끝 め